저쪽 벤을 바꿀겁니다 분명히 41을 바로요 이 꿀챔을 트파 뭐 벤을 할까요? 음 올라프 벤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노틸러스 이거 음 자를밤 벤합시다 알겠습니다 똑같이 가요 감히 내 의지를 꺾으려는 자가 누구들냐 원딜 이거 끝까지 버티다가 네 네 칼리도 살았고 지금 할거 은근 많아요 에시 괜찮아요 저희 예 뭐 선픽으로 할만한거 있습니까 음 음 탑은 굳이 먼저 피크를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바위 그대로 가져가죠 어때요? 예 바위 가져가죠 바위는 나중에 피크해도 되지 않나요? 근데 어차피 지금 뭘 먼저 피크하나 크게 다를거 없어요 그리고 브라운 가져가죠 어때요? 승딸림 브라운 괜찮죠? 저 브라운 있으면 이 게임이 이길거 같아요 네 단단하게 갑시다 원딜 지키면서 네 그리고 여기서 여차하면 나사스까지 가져가죠 된당할 수 있거든요 상대가 원딜 오베하라고 할게요 리산드라 리산드라 괜찮아요 네 어우 시티 브라운 또 없는줄 알다 브라운 쳐가지고 브라운 어 세주 가져갔다 세주 오케이 세주하니? 좀 단단하게 가네 시시 시시 전복할거 같은데 저희 모르가나 이거 할래요? 모르가나 저 되게 좋아보이거든요 이번판은 제가요? 네 어때요? 지금 상대 미드 모르가나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모르가나 할게요 네 모르가나 가져가죠 이거 상대 저렇게 시시 많으면 몰가가 캐리하는 그림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다음 밴 뭐로 할까요? 탑쪽으로 할까요? 서포터 서포터 지금 서포터 소라카 밴 소라카 잘라야 알겠습니다 어? 아 예 가슴속에 미움이 가득하군요 오라카 지금 남은데가 탑이랑 음 저기는데 아 탑이자 오케이 저한테 밴 다 때리면 피 탑자 음 음 음 지금 서포터 까다로운 게 딱히 없거든요 예 그러면 예 탑 다리우스 자르죠 다리우스 자르죠 알겠습니다 며칠 펑 극 페인 가위라 시각 퐁 아 개인까지 잘랐네 개인 하나 있는데 페인 음 흑흑 이거 뭐 어차피 이거 나소스까지 뽑죠?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나소스 괜찮습니다 제가 일단 뽑을게요 일단 칼리는 아닌 것 같고 요리 나왔어요 요리 잤나? 요리 잤나? 요리 잤나? 음 무시할 때도 괜찮을 것 같고 칼리스타도? 칼리스타도 좀 별로인가요? 칼리스타도 별로입니다 잠시만요 좀만 생각해볼게요 네 음 2 이거 트위치 트위치 할께요 트위치 주세요 네 트위치 할께요 일단 저랑혁준님이랑 바꿉니다 제가 버프 받고 캐리 하겠습니다 저랑 혁준님이랑 바꿔 그리고 저 정화들고 저 정화들고 자 오늘만 써볼게요 저 다시 또 탈진 트위치 다시 또 탈진 트위치 로딩이 빨라가지고 누구 튕길라나 탈진 네 탈진 트위치 네 이거 바텀파면 이깁니다 애쉬잔나 저 갱 되게 잘 당하거든요 예 문 한번 더 확인하세요 네 확인했어 탈진 확인 완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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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 저희 아래쪽이지 아 위쪽이구나 네 저희 랩 가죠 갑시다 네 오케이요 인베로 킬 한번 따면 진짜 2등 많이 볼 수 있어요 큐 찍어야 될 수도 있다 그 한번 더 말해줘야 된다 루타 번 더 말해줘야 된다 아래로 아래로 쭉 네 여기 큐 던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네 여기서 던지면 되죠 여기서 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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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끝까지 달 때까지 네 여기까지 된다 나는 여기 와드 여기서 바이 아 그 브라운 먼저 붙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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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저 먼저요 네 툴 던져보세요 여군 아 n 잡아봐요 아 이거 빠질까요? 알겠습니다 더알겠습니다 난 여기까지 들어가 볼게요 네 빠지겠습니다 네, 이거 3레드로 시작하나요? 오케이, 3레드 시작합니다 어서 진행하시고 그러면 제가 이거 레드 먹고 칼라보리 빼먹어야 되나 아랫동선 짜셔도 되고요 이거 쳐요 먹어요 상대도 우리 레드 먹을 거예요 기억하시고 내가 쓴다 만약에 50%면 잔나 또 노려도 돼요? 이거 바텀 빠르게 올게요 네 잔나풀 잔나풀 6분이에요 16분 이제 사라졌다 미드에 있어요 겁나 안될게요 네 계정에 우리 거 빼먹네요 네 미드 갱하고 지내버릴게요 이거 때릴게요 다시 또 부시 들어갈게요 어, 이거 어큐 날려봐도 돼요? 아, 여기까지 아이고 아이고 방패 아이고 방향 아이 이거 바텀 한번 틀어도 돼요 지금요 잔나, 너, 잔나가 크로 오직 아, 이웃 아이고 좋습니다 그냥 무빙만 당겨도 상대가 줄거든요 네에 아 그냥 다 들고 오세요 다 들고 와도 안 늦을거예요 알겠습니다 저 왕건이나 뭐 이상한 방패 들고, 오케이 세주 탑 왔다 세주 탑? 네 역시, 안 죽으시면 됩니다 Q 맞춰봐요, 오케이 맞추고 있어요 오, 나이스 데려갔다, 나이스 와, 나이스 좋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 할 수 있어 저 와전 바꿀께요, 여기다가 지금 괜찮아요, 지금은 지금 너도? 요리텔 없어요, 요리텔 빠졌어요 뭐야, 깜짝이야 라인 지금 한 번 당길께요 네 저 집 다녀올께요 텔 오실겁니까? 네 아, 나 그냥 안갈께요 나 지금 살짝 살릴께요 네 올거같아, 혹시 몰라서 이거 와드, 지금 바꿔오죠? 네, 지금 바꿔올께요 이거, 제가 여기 시아트 업 하러 갈꺼거든요 네 빨리 밀께요 네 네 네 어, 리산 글로가요 저 못감 네 네네네네 저 와드 하나 더 있어요 네, 리산드라 내려갔습니다 네, 리산드라, 미아 네, 리산드라, 미아 여기, 여기가 있다 저 한번 갈까요? 아, 괜찮아 리산 아직도 없어요 예 예, 저 한번 갈까요? 아, 그냥 봐주기만 하세요 이거 드시고, 이거 드시고 요것도 그러면 저는 좀 먹으러 와겠습니다 네, 정갈 드세요, 정갈, 6렙 찍으세요 봤으면 갱가가 안 나와요 여기, 요리 여기 정글은 어딨지? 예, 골렘 먹으러 골렘요? 예 미드미아요, 세주도 어, 장난아 견제하러 오는거 네 세주, 세주, 세주 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미드미야 어, 밑에서 잤다 너무 맞아주지 말고 너무 맞아주지 말고 오케이 스포션 없죠? 집 다녀오세요 네네네 저 텔 썼어요 빨리 다녀오세요 네 와드 있으면 여기 닫고 가요 이제 잤나 잤나, 이제 풀 있어요 미드미야 네 세주랑 같이 보초기에요 세주랑 같이 보초기에요 어, 이거 공간 같은데 리산 궁찍었으니까 다이브 조심 용간다 이거 굴룡이랑 같이 생긴거 같고 음, 맞네 네 오케이, 줘야겠다 오케이 지금 이제 잤나 그, 퀼 있어요 어, 리산 돌아왔음 인나플 요리퀼은 혁준이랑 똑같이 돌아와요 오케이 오케이 저 이제 봇에서 살겠습니다 예 용도면 바텀 PS 차이도 안나고 오히려 제가 앞서거든요 걱정마시고 라인전 하세요 이거 여기 한번 대기 타보죠 지금 그, 그거 돌고 오케이 그거 돌고 저 오는 타이밍 맞춰서 오케이 오케이 이거 원딜 템 차이 난다 음, 그, 이거 거기 전 phases 오웅 여긴 대기타 보세요 여기 라인이 당겨지거든요 라인 땡겨지거든요 전화 여기 있어요 네 이거, 혜... 페울이 빠졌거든요 이거 미드 미하여 미드 미하여 미드 미하여 여기 피용아 아이, 세주완이 세주완이 제주완이 오케이, 뺄게요 일단 뺄게요 저도 이따 가고 있긴 함 리삼 테리쏘요? 저 대신.. 아.. 아.. 이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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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 그거야.. 아 나 E가.. 야 W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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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역갱이 터뜨네 어? 뭐야? 어.. 세주.. 너고? 여기 같이.. 어.. 이거 지금 블루 먹고 있거든요? 오르가나는 미드 뚫어요 미드 뚫어요 엑시구 선이 안보입니다 네.. 어.. 브라운 오는 타이밍에 갈게요 네.. 가고 있어요 왔어요 왔어요 이제 갈게요 용이 제발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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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삼탈.. 세포 리선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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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시작됩니다 네 근데 이거 상대도 아마 바텀 위주로 계속 모를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바텀에서 세게 가겠다 그래서 다른데 갱하셔도 돼요 가능하면 네 알겠습니다 미드 노려보셔도 되고 아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군산가 여깄어요 어? 있네 다 턴은 나지 다 턴으로 올라왔어요 네 호심 드리겠습니다 라인 바깥습니다 저희도 올라갈게요 바로 내려갈까요? 아니다 저희도 올라갈게요 그냥 저거 퍼블 내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내줘요 저희도 탑 가는게 좋아요 예 미드 미하여? 아예 각 안나오나? 아 안나오겠다 미드겐 아예 안나온다 그러면 이거 요리그를 한 번 잡아보는 것도 좋거든요 요리요 지금? 네 미드 미하에요 요리 좀 힘들긴 합니다 근데 가두는거 있어가지고 미드 블루 먹고 왔어요 아 요리 좀 봤는데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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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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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습니다 잔나 안보여요 잔나 상대 다 미하 아 그걸로 갑 어 오케이 여기 핑화댁 지올게요 안보여요 전령 체크 전령 먹었다 아 이거 못 가는게 아닌데 저희때문에 아 근데 어차피 탑 오셨어도 못 뺏었어 여기 조심요 저희때문에 시야만 천천히 지워요 시야만 네 미드 미하에요 이쪽으로 사라짐 바위 보셨어요 저 태풍있습니다 먼저 불러주십쇼 저도 테론이거든요 리사는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와드 하나 박아놨는데 여기도 와드 박았다 어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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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볼게요 여기 여기 마크 여기부터 마크 가요 버튼이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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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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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이스 Kansas 리사 왜 리사를 와 그 리사와요 Vent 네 바로 갈게요 오케이 맨 날려서 이쪽 방향으로 이승탈 15분 슬슬 올라오면 돼요 계속 탑에서 3대3 뜨면 이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채굴 막아요 방패로 채굴 막아요 네 세주안이 지금 템 차이나요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이기는 뜻이에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 방패 시야 잡아요 그냥 꽉 잡아요 어깨 먼저 밀고 저희 내려갈게요 미드 2명요 저 권리 한 방울게요 칼날 무리까지 있으세요 미드가 내려갈게요 미드가 내려갈게요 저 궁 15초 저도 궁 찾고 이거 바이 이니시 있어요 5초 5초 아 오케이 아 됐어 됐어 빠져 정글 돌고 다시 보세요 바텀은 계속 틀어버리고 있으면 돼요 여기 와드 하나만 하고 갈게요 오케이 여기 핑화 여기 핑화 저 뒤 한번만 봐주세요 여기 와드 지울게요 됐다 여기 깡구 있음 리산 여기 있어요 리산 리산 와드 지우러 갈게요 상대 부분도 안 봅시다 예 리산 여기 핑화해요 네 네 땅굴 파보세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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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드래곤 고맙습니다 저 집 다니고 계십니다 저희 2대2 한번 상대 태블를 타 있나요? 15분에 돌아와요 리산 15분 아까 리산 15분 오케이 아 잣골 드세요 잣골 드세요 잣골 드세요 잣골 드세요 잣골 먹고 땅굴 파봐요 거기다 지우고 좀 아래쪽에 와드 하나만 바꿀게요 네 리산 올라오는거 골라올게요 리산 미역 일단 한턴 빠질게요 저희도 아 여기 대기타죠 대기타죠 이거 한번 각 볼 수 있겠다 미드는 콜만 해주세요 네 같이 올 수 있으면 베스트긴 한데 네 미드 미아에요 아 미드 있어요 이거 궁부터 궁부터 아시겠죠? 네 이거 잔다 잔다 오케이 갑시다 고 고 고 고 고 미드 미아 미드 미아 미드 미아 미드 가요 저 못가 나이스 빨리 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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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이거 깹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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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미드에 2명 미드에 2명 네 저기 부장님 또 살았에 네 네 저 집 집 한번 가야되요 이거 가능해요 네 저희 빠질 수 있어요 빠질수 있어요 빨릴거 같은데 밀드릴 바위가 바위가 커버 펴줘요 저거 네 있었습니다 부서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라이전 그 채굴 끝났어요 네 저 지금 하드 저 진짜 잘 크고 있어요 네 캡작 엔딩 가자 예 여기 여기 3명 여기 3명 네 박주님 진짜 잘 버텨주고 계신다 몰가는 미드가고 블루쪽 같이 가봐 이거 뚫죠 이거 같이 가요 저도 왔어요 저 근데 궁 1분 저 궁 있어요 가요 가요 나이스 오 나이스 뭐야 뭐야 마누라 죽여 바텀 쭉 밀어 미드도 쭉 밀고 저희 바텀 깹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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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작 드실래요 제가 일단 먹을게요 죄송해요 미드 밀고 바텀 쭉쭉 밀어요 여기 시야 깊게 잡아봅시다 우리 네 탑 밀림 이것도 좀 두들겨 볼게요 그냥 두들겨만 오케이 와 반피다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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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온다 엘씨 궁까지 저 궁 이슬이다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여기로 깊게 와봐요 여기로 깊게 와봐요 이거 가도 되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깨줘 깨줘 다같이 깨줘 나머지 이거 하며 미드가 하며 미드가 무빙으로 가요 텔 텔 있는데 그냥 가요? 저희 그냥 올라가 다같이 올라가 다같이 올라가 다같이 올라가 다같이 올라가 다같이 와요 다같이 와요 이거 막아야돼요 싸워야돼요 다와요 다와요 갑니다 이거 뒤에서 물요 이거 무조건 이기거든요 네 물죠 이거 아 아이고 이거 좀 늦었다 아 미드가 뚫려버렸네 차까지 뚫린건 좀 크긴 큰데 이거 다시 여기 뚫읍시다 저희가 네 아 근데 몰가나는 아 이거 미드 전 가운데 와드 하나 박으면 좋긴 한데 없나 저 돈 엄청 한 번 갔다 오겠습니다 아 그럼 집 한 번 갔다 와요 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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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갑시다, 우리. 이거 싸우죠. 네, 용 맞고요. 아, 그럼 못 채워요, 아예? 아, 채울 수 있습니다. 강타이십니까? 여기 와도, 여기 와도. 아, 빠르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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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이니시 열려요. 저거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아깝다. 너무 세다. 잘리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이거 근데 상대 바론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다. 상대 바론, 더 이상 안 나오시래요. 더 가세요, 더 가세요. 바론 아직 6초에요. 아, 혁준님은 더 가세요. 바론 아직 안 나오니까. 밀겠습니다, 이거. 또 아래쪽. 뚫겠습니다, 시야. 네, 저기 피아 박아난 거 아직 안 없어졌네. 이거 제가 이제 CS 그냥 미드에서 먹을게요. 아,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꾸준히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오, 날라 안 돼? 여기 와도. 이거 노려봐도 되거든요? 갈래요? 저쪽은 조금 먼데. 일단 갈게요. 살짝 빠지고, 살짝 빠지고. 살짝 빠지고, 빠지고. 살짝 빠지고, 빠지고. 빠졌어요, 됐어요, 됐어요. 어, 안 돼! 뭐야? 아, 여기 다 바이가 한 번. 아, 빠져야 될 것 같아, 빠져. 네네네네네. 버릴게요. 네. 마누라크트. 탁 깔게요. 탁 깔게요. 네. 여기 C 한 번 뚫을까요? 자, 뚫읍시다. 자, 좀만 뚫고 저 BF 뽑아올게요. 네. 네. 네, 제가 궁틴 타이밍에 이득 좀 많이 봐야 돼요. 항상. 에쉬 혹시 전면 빠진 거 봤어요? 못 봤나? 아니요, 전면 못 봤어요. 아, 오케이. 어, 바로 쪽. 아, 못 먹어, 못 먹어. 여기 와드. 오케이. 탱탈리. 오면은 밀게요, 저거. 구루 나왔습니다. 네. 저거 안 먹어도 돼요. 가까운 사람이 드세요. 여기 한 번 더 밀.. 아, 에쉬 왔습니다. 자, 문으로. 한 번 더 되겠습니다. 요리 탑이요? 네. 요리 빠졌어요. 맞춤 줄게요. 그냥 저 파밍 계속하면 돼. 이거 핑크 여기에 하나 투자하시라. 가운데. 어디요? 아, 여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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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올라갈게, 계속.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돼. 지워진다. 혁중님 그거 밀고 한 번 올라와 보세요. 여기가 지우면 좋아요. 지우면 좋아요. 지우면 좋아요. 네. 모르가나 한 번 더 밀어도 돼요? 네. 이거 살짝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거. 한번 저런 거 잘라봐도 되거든요. 지금 바로 좀 해볼까요? 바로 할 수 없는지. 아, 오케이. 들켰고. 빠지는 척, 빠지는 척, 빠지는 척. 네. 바로 내 와드 하나 던지긴, 던지긴 해야 돼요. 와드가 지금 없어가지고. 저. 들어갔어요. 집에 갔다 올게요, 저. 저 와드가 없어요? 근데. 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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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탄이다 스펀니 대박이야 아 안된데 무관지옥이다 무관지옥 와 궁도 못썼다 스탄 때문에 엑재기 낼 줘도돼요 네네 저를enza 리스한테 아 이거 아니다 네 이루고 바로 갈라나 뚫긴 해야돼요 바위 한번 가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제가 먹을게요. 한번 뚫어볼까요?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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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레드 더 먹을게요 와드를 지금 다른 쪽에 숨기면 좋긴 하거든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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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먹을게요 여기 피 와요 이거 진짜 무한의 대건 까지만 버텨요 이거 막아요 막아요 욕먹는 욕먹었습니다 저 정화도 차야되서 정화 찰 때까지 여기 시야 한번만 아주 살짝만 대입하고 싶습니다 혁준님 몰가가가요 이번에 바텀으로 네 애들 온다 이거 좀 숨어 계세요 여기 다 보이고 있으면 상대가 너무 눈치채기 쉽습니다 상대 매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상대 매복 되게 좋아해서 조심하셔도 돼요 조심조심 잘리는거 조심 어 뭐야 안 가겠어 안 가겠어 칠수도 있어요 이거 언제든 바로 시야 지워졌거든요 방금전에 어 온다 이거 막아요 막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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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서 방금 빠졌어요 방금 빠지고 천천히 바이피 채울 수 있어요 바이피 채울 수 없어요 그럼 그 잠깐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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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돈 없어요 저 저 치켜봐요 아유 진정다 아이고 빠져네 가야돼 무조건 빠져야돼 아 아 낚시 당해버렸다 낚시 당해버렸다 낚시 당해버렸다 끝날려나 어디 아 끝나겠다 아 아쉽다 아 아쉽네요 아 고생했어요 아 진짜 고생했어요 아 아쉽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잘했어요 진짜 그냥 좀 아쉬워서 어 괜찮아요 아니에요 잘하셨는데